대낮에 무슨 별을... 좋아합니다 뭐 믿냐고?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? 외계인은 없을 것 같은데 엄마는 외계인? 나라에서 오셨어요? 안녕하세요 아유 또 보네 어? 안녕하세요 아버지 잠깐만 잠깐만 원우야 너도 썼다 너도 해라 너도 해라 너도 같이 하자 자 여기야 여기 보고 해 여기 철인 아저씨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? 그래도 재밌게 나올 것 같아요 야 원우야 119에 전화 좀 해라 아님 응? 아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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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님 드냐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야 너 뭐야 너 뭐야 원우야